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어필 끝났다면서 또해요 어필이야 으 선수끼리 이렇게 이렇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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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Mann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이쪽끼리 그랬네 아니 바퀴가 동시에 떠 이놈이 없죠 이런데 안돼 제일 안전한 끌마부터 배워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핳합 살렸어 너 페달로 찍었어? 페달로 발 찍었어? 어? 오, 다 풀었다, 귀여워. 오, 다 풀었다, 귀여워. 오, 다 풀었다, 귀여워. 내려가세요. 넘어지거나, 빨리 가거나, 늦게 가거나. 천천히 가면 돼, 이렇게 자꾸. 오, 다 풀었다, 귀여워. 오, 다 풀었다, 귀여워. 오, 다 풀었다. 오, 다 풀었다. 오, 다 풀었다. 눈길이 나를. 뭐 크게 힘들게 이런게 더 힘들어 여기 점프 아니야 점프? 점프 높은 곳 흑 흑 흑 흑 여기 코스 재미있다 여기 코스 재밌다 막 점프하고 그러겠는데 우리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탄력 못 받으면 매번 끌만 해 안녕하세요 아싸 안내렸다 자전거 날아주실래요 아 자전거 날아주실래요 아 자전거 날아주실래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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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우 오우 철조마 살포시 나와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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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거 몇 년 지나면 여기에도 못하겠다 너가 늦었지? 너가 늦었지? 미스 삼촌이야 미스 삼촌 미스 삼촌 너가 가고싶은대로 가 미스 삼촌 다 왔네? 미스 삼촌 미스 삼촌 미스 삼촌 미스 삼촌 미스 삼촌